역시 사이렌 비탄이 딱이야. 비탄이 잘 어울리는 여자. 종이 갓. 뭐지? 저주 콜렉터. 그 성수 이벤트 띄우면 그만이야. 개비스 곤잘. 저주인 형님. 저주인 형님. 저주인 형님. 닌 닌. 저주인 형님. 자주제거. 못 띄우면. 아.. 신다즈. 무엇.. 실력.. 아니. 쾅 프로게이머 행폭풍 앵돌림. 아 재고 안 나왔다. 라가블리는? 뭐? 한마리 더 있네. 슬더슬 소리 안 난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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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0코어 내자겠지. 왜 이딴 덱이 2박을 가는거지? 왜 이딴 덱이 2박을 가는거지? 이디디디디. 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고통과 후회 아일런트 내 생에 탄 한 점에 후회도 없다 정혼돈 달놀림 무패복전 워플라울 고였으면은 패드 채룩 먹었지 트레이기 아 똥공격 와플 소환술이었던 것 아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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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짐쓰기 짐쓰기 햄 짐쓰기 자 짐쓰기 저기.. 득지 저 참.. 이 게임은 800원짜리 게임이라지만 소리도 안나네 저는 41세 사일런트입니다 연금 투자법으로 최대 체력을 달성했습니다 환영살인마 아이씨 연고 뭐야 옷 오늘 얘 왜 이렇게 많이 보는거지? 뭐? 왜 때림? 어이가 없네 똥 공격 절대로 포기하지마라 혼자 줘 혼자 왔니? 아 와 호벨 엔트로피 와 개도 와 산성부인 와 제거 와 전략가 와 풀 와 풀 전략가 강화하는게 맞을듯 고개 없는데 근데 지금 걔도 먼저 강화하겠다 와 드디어 소리나네 다일런트 다일런트 잡목 1이라서 다일런트 소리 안나고 조사가 주인공이라서 소리나는거였네 소리나 형 어 아 지금 혹시 뭐 아니 신청 야 해야 저는 해줄지 이제 저 회생 포션 먹는게 낫겠다 뭐야 쟤 왜 벌써 체력이 저래 아 또 온도댓 이겼네 요정 2마리는 에반드 帝帝띡帝띡gone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전상입니다만 하아.. 이거는 뭐.. 번벨 가야겠네. L.2 제 접종합시다. 엘리트... 3마리 여기야 하나. 여기 둘 여깄셔야 돼. 일단 제 접종. 누정거려 아니 버린게 아니라 대박 뭐 뭐 미일친 협두기들 모든 층에 어둠이 나오는 모두 없나 미일친 협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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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가차는 열심히 해 귀찮아도 체련의 축복 검무 하나만 더 하자 아닌가 그 고개는 언제 줄건데 고통 우회 이건 사일런트의 과거인가 검무 둘 다 뭐하느라고 돈 못 돈 아 덱 더러운거봐 제비에봤데 고개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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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계 똥중 에바중 시계 아 오, 시계 안 먹었다 고개 아프니까 끝막히네 관찰트 관찰트 공개 역시 원금이야 대즈와 센터 비행기 위와... 다잇. 그래, 이벤트 쇼어. 연금 계삭이네. 연금 주가가 올라갈수록 소주 주가는 떨어진다. 고개. 드디어 고갤드 앤 사일런스. 고통과... 후배로 가득 찼던... 후배로 가득 찼던... 날들을 뒤로하고... 아! 고갤드 앤 사일런스. 아! 고갤드 앤 사일런스. 이... 제 사일런스. 조금만 부터.. 거기에? 체크. 대단한... 어... 대단한... 안 마셔 와 그저 감탄만 하지만 내가 이겨줘 그저 감탄만 그저 감탄만 그저 감탄만 그저 감탄만 고개 안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고개 안 나오니까 그저 감탄만 그저 감탄만 그저 감탄만 그저 감탄만 아아 내 연금 연금 못 받았어 알런트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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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변 이정도는 해야지 어둠의 메아리 아유 맛없는구나 그리고 고개좀 더 좋아 2 2 3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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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고개 좀 와 이걸만 주네 왓츠 피도 눈물도 정도 의리도 없다 어이푸 내 차렷 유바? 아니 유바? 어이푸 내 차렷 어이푸 내 차렷 어이푸 내 차렷 어이푸 내 차렷 어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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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예,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예,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예, 사드 도박이 뭉쳐 나온 게 개반데? 예,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예,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예,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예, 사드 도박이 정말 중요한 사운드였군요.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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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도박이 여기서 빠진다고? 내 무력화 자아 이러면 잔상도 없다 고개 하나만 더 넣어서도 빨랐을텐데 너무 아까운데 상방에서 개털난 소고리 빨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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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 아... 너버하네 이거 와...뭇 걔도 3갠데 아니...뭇... 뭐그냐 이거? 마침 내 소리마저 빼앗긴 섬탑 두개 더 굳은 좀 앞으로 따라가는건 오 de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3장 중에 안 잡히는 건 너 무엇간에 심장. 야 앞에 있는 해골 바가지가 죽을만하면 반피로 돌아와서 다시 싸운거는데 버그냐 이거? 살려줘. 버그 아니고 스킬인데요. 스킬인데. 지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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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장방부터 연속어가 당해서 이걸 초반에 삼조주 먹었던 거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다. 1047방어 붕대. 아 진짜 고개 하나만 더 나왔어도 개 쉬웠을텐데. 아까 공중제비 나왔던 거 깝치다가 걸러가지고 그거 먹었어야 했는데. 제비 준 거 그냥 얌전히 먹었으면 금방 허전 만들었는데. 으응 고개 먹을 거야 하다가. 첨탑이 으응 고개 안 좋아해서 개판 났네. 제비를 먹었어야지. 개판 났네. 개판 났네. 개판 났네. 개판 났네. 개판 났네. 개판 났네. 개판 났네.